우리 어르신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공연 해드리고자 한국연예인종합보연단 함께 선생님들께서 오셨어요. 우리 어르신들이 좋게 호응해주시고 큰 박수 쳐주셔야지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흥이 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힘차 박수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소개 드릴게요. 한국종합연예인공연단에서 우리 어르신들 공연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요. 영화배우경 박천빈 단장님 소개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우리 강인복지 안에 오신 어르신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이 한국종합연예인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들 많이 치시고 즐겁게 나오셔서 춤도 한번 주시고 이랬으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저 테리스 확 날라가죠. 그러면 이 공연을 진행하는 사회자 영화배우 박철빈 정중희 인사드립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. 두 분 다시 어르신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박수 많이 치시는 분은 손자손저들 제발 명문대학 다 들어갑니다. 그런데 박수 안 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팔자들로 살 거니까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삽시다. 네 박수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한국종합연예인단의 합창단의 합창으로 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박수 안 치시는 분은 손자손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 진짜 잘 Nico 좋아 고수님이요 다진마 좋아 찌꺼 일쇠 하하하 하하하 미리랑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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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여러분 강제 여러분 정답은 그 속으로 잡아놨습니다 존귀한 마음이 존귀한 마음이 존귀한 마음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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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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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행복 graduates 행복이요 미적도 600만000개 강아지 할렐루야 과거 간절 Impression посмотр Hans 자막은 고 Bolsonaro net 한국중앙연예인 날의 합창으로 합창구역련을 시작했습니다. 우리 합창 날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.